아, 속이 말이 아니다. 속을 다스려야 세상을 다스린다! 윗뿐만 아니라 간까지 방어!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동덩쿨 꽃봉오리 추출물이 함유된 정제로 위를 보호하고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이 들어있는 액상으로 알코올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 주기까지 속을 동시에 다스리네! 게다가 비타민 5종도 함께 들어있어 위와 간 케어 성분에 비타민 5종까지 7-in-1! 비타민은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위해 넣었다고! 다양한 부원료들이 포함되어 위로부터 간에게로 듀얼케어! 깜빡깜빡 기억력 개선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니 대박! 속도 다스리고 건강도 챙기고 제대로 다 담았다! 현대인 건강밸런스 필수템! 위로부터 간에게로 듀얼케어!